다큐에스를 취소해보고 지폐구역을 하나 새로 만들지 뭐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보이고 오늘은 왜 한 번도 안 터지냐?? 전 지금 실시간으로 터져 나가는 중입니다 지폐구역 만듭니다 예에에에에에ㅐ 여 지폐구역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은 풍기들만 쓰면은 서버가 안 터질려나 그래봐야 우리밖에 안들어가야 보통 지폐구역 새로 하나 만든 망자조와의 지폐구역에 합류했습니다 와.. 빈질 차단 빈질 차단 어딨지? 어 여깄다 지폐구역에서 제외 굳이? 캐스티에서 제외하는 것도 있어요 아 재밌네 저런게 있을 줄이야 폭풍우주인 동캠 10폰 제이어스 네 방어력 음식 좀 확보할게요 음 그리샤니가 사자같이 생기는 개를 말하는거 아닌가 다른텐 안여겼네 그.. 태오 그놈은 태오, 테스카토르 태오, 테스카토르 염왕룡 그냥 태오카 아 근데 갑오 진짜 세트를 맞춰야 하는데 근데 이것저것 섞여있어 진짜 세트를 꼭 안 맞춰도 되는데 아 근데 이왕이면 좀 세트를 예쁘게 맞춰보고 싶지 않아? 아니요 나중에 어차피 더딥기 장비가 나와서 그건 뭐예요? 그.. 스킨같은거 무칼템이요 아.. 그 뭐지? 지럭스에서 벌써 푸른 그 뭐지 쇼금복장같은거 그런걸 말하는건가? 상고로 그.. 그.. 그 외형있잖아요 굴여요 그 외형 굴여요 어 폴리건님 어서오세요 내 감자칩이 사라질동안 날 웃겨주셔야겠습니다 외형 굴여서 외형 굴여서 저도 그거 상고 안쓰고있어요 사무라이 세트 네 아 뭐야 딥 지럭스 샀어요? 그 새벽무사 세트 네 그 외형 굴여서 안쓴 민젤님 빨리 오세 네 네 은신복장 입고 은신복장 입고 아 이거 격뿌려해 좀 많이 돌아봐야겠다 흠정 모으려면 은신복장이지 근데 얘는 어차피 손방 안떼이잖아요 네 아 그래요? 착하네 그래서 들키면 기분이 나쁘잖아 자 그러면 일단 풍암무요부터 갑니다 네 은신복장에서 슬링 쏘면 이거 풀리나? 은신복장? 은신복장 슬링어 쏠때 쏜사만 말하고 쏴줘요 성광쏠때 아니 이따가 쓰라하면 그때나 쓸려고 괜히 억울 끄다가 쳐 맞고 죽을까봐 이제 궁중력 이제 데미지죠? 네 기다려 뽕 뽕 왜 안되지? 맞게 쳤는데? 잠시만요 뽕 뽕 아 굳이 저거 맞아야돼? 재미로니 꺼져자리 와 공룡이로 업해 이제 체력 드릴게요 아직 꺼버리라고 있네 근데 그냥 두둥이로 불면 안돼 꼭 저렇게 휘둘러야 돼? 휘둘러야 소리가 나요 저걸 입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때네 아직도 걸개 남아있어요? 네 이제 방어력을 드려야돼요 그냥 선방 드려도 되요? 그거? 네 네 네 네 네 아쉽게도 포효 부효가 없어요 포효 부효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그건 자기 재량껏 알아서 네 그게 뭐지? 엄마 알아서 귀마귀 띄우는거 그것도 있잖아 귀마귀는 넬기 와... 에반데 필리 귀마귀는 없어야 돼 지금 풍암무요 가있게 맞아요 저희는 이제 미르님 이제 막 이제 팔이 격추당하듯이 안나이는데 깜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관련된 50 000000000000000 뭐야 얘 어디 보자 슬링 슬링 그리고 맞아도 안 아퍼 방어력 대유의 효과 슬링과 송광사 쏠거에요 지금? 쏴요 펀트 안쏘까요? 아휴 잠시만 이거 힐 없어요 야 근데 이제 보니까 나 체력 엄청 많이 줄어놨구나 힐.. 아예 쐈어요 3방 화후력 떨어 나같은 유리몬도 한방에 안 죽었어 이 아저씨 그 유리몬을 넘어서 무언가라고요 아니야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달지도 않았다 힐에 한 5분의 1 달았다 아니맞아 많이 달았네 애초에 장비가 다른데 이거 그냥 물리방어로만 가도 돼요 이거는 그 뭐였때라 나중에 DLC중에서 그거 나온다 하지 않았나 그 뭐냐 그 큰 공격은 무조건 다 피해진다는 그런거 네 변신복장 아 이제 편리는 사람 맞을래 뭐야 얘 갑자기 난 좋아 형광난사 갈까요 그냥 좀 날때나 좀 쓰려고 했는데 좋아 이제 좋아 이제 갑시다 좋아 이제 아 얘 패턴 좀 봐야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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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개같은 이런 개같은 상장에 바람이 없었고 아 왜 이렇게 날아다녀 그렇게 돌아다녀 이게 누구 가라다녀 아 맞다 프리오리에 독 닮을래 네 그래서 독 가져왔어 찾아볼게 포리 놀아요 포리 포리 아 나 독기무수였는데 아이씨 가 자기버프 뭐 이거 뭔가 신난단 말이지 그는 왜? 저기 올라탕 아 좌우 옥상 아 지금 삼각쓰면 안 돼요 아 삼각쓰지마요 삼각쓰지마요 저게 잘 흑 아 아 아 지금 여기가 마무리력으로 느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피피 안난다 아닌가? 여기가 다행히 시켜서 아닌가? 나도 얘기해서 나를 이제 때려! 오! 얼른 힐링 기다리지 말고요 전화로 피차를 때리는데 오! 소리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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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싫어... 저렇게 높이는 거 오! 바람에 있어서 이제 날라다니지 않아서 편하네 저 바람은 그거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아... 이거를 막는다는 거였어? 이건 안 좋아 이거 하면은 하늘 위에는 안 좋아 저 바람은 아니요 저 놈이 그냥 기본적으로 몸에 굵어있는 저 바람 때문에 날아다녀요 나중에 바람이 맞으면 나 이제 접근도 못해요 접근도 아 그 정도야? 아 그 정도야? 어 그러면은 뭐지? 저거 뭐지? 전 날아가... 저는 공중에 떠도 저는 격추시켜요 피리 거의 최종... 아 뭐지? 제일 필요한 거 아니야? 아니요 그냥 아니요 그냥 원거리 무기 들거나 성광 난타하면 돼 3관 구낭 이렇게 DMW 수레 탓이 아니요? 거의... 뭐... 부득의식 버프 아 진짜 이렇게 그냥 성광 난타해주면 그냥 성광 막... 부어져 어? 풍안부여 풀렸어 걸어드릴게요 그나저나 이게 바람 안에 있어가지고 못 때려요 어차피 아이씨 풀렸어 광활 이렇게 그냥 성광 난타해주면 돼 아 그렇게 그냥... 굳이 안 날아도? 아니 성광... 성광 맞으면은.. 이렇게 전달자 풍안부여 연장시켰어요 예예 몸을 흘린 날 스트레트하고 있어요 뭐 아직도 풀렸어 풀보니까 그리고 아직... 그리고 아직 애타 풀바 아직 안타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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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 몇번정도 맞을래? 형님은 한 번에 다 맞을래? 형님은 뭘 없는거 같은데? 이번에는 기원역 버프 근데 피리가 있으니까 확실히 게임이 편해져 이것이 피리다 형님은 내가 저번에 어제인가? 어제인가? 사자군님 사냥했으니까 저요? 어제 피디 누가 해줬지? 악바님인가? 저 고양이가 바로 밖에서 밖으로 나오면 상황 던지고요 그냥 던져야 돼 방어력 머프를 걸게 해줘 꼴이 잘 나요 꼴이 저한테 꼴이가 필요해요 아 그래도 이거 진짜 이러니까 게임하는 맛 난다 왜요? 힐러 하나 있으니까요 뭐가 그러나? 이거 결국엔 RPG 게임이네 좋아요 리즈님 저 때리지 마요 힐러! 힐링보다 작아서 두기 많이 나와요 저거 페오리에서 나와야 힐링 쏠한거야? 저거 생각나? 네 어떻게 해야 돼? 아니다 제가 안썼어요 나 힐링 한 발상한테 이거 한 발 더 쓰고 내 못 입어 아 귀찮아 이제 이 바람이 이게 떼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금낙하는 거 올라가질 못한구나 아 괜찮아 내가 다시 한번 풍압 부유를 그려줄게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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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travail 이 진짜 유리 lok 쥬 이랩 이게 여기서 제 제 용봉 여기 zitten 4개 멜기 태조도 한개 만들어놔야겠다 뒤에서 멜기가 갓갓이라는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이 쟤 도망가는김에 나 캠프갔다올까? 금방 네 캠프가 떨어여 그리고 저거 낙석 기억 안해 캠프로 이동합니다 시작하지마자 떠보는게 없게 그냥 여기다 떠 población 되려나 아 용목력이 붙어있구나 여기에 보면 이까 솔직히 내 버프 사기인 거 인정 아 잠시만 이거 박스 이거 뭐래 캠프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나? 손박단 꺼내는 거? 아예 손박스 들어왔는가? 타거리 밖이다 영주 약속 900 아 두 개밖에 없네 이래서 조총몬이 주사하니까 셀링을 따로 안 써 셀링을 타는 따로 안 주워도 돼 이런 거 할 때 왜 뭐하고 있는데? 낙석 떨궜어요 낙석 낙석? 아 내가 둘 떨궜다고요 심시에서 네르기움한테 최종병을 만들었어 멜절의 일도 멜절의 일도 태도꺼 외형 좀 별로잖아 멜절의 일도 바로 전이 외형이 좀 좋던데 제 태도는 해머도 별로라고 들었어요 외형 해머는 제노도 바꿔가 최고지 해머 해머 제노도 바꿔 해머가 존나 개 멋지던데 낙이 해머 영 부리다고 들었는데 낙이 해머 말고 풍암무요 풍암무요를 다시 걸어야 돼 슬슬 끊길 때가 됐어 어디 보자 스토리 아 이거 안갈아 철추야 길이 어디냐 어 뭐야 왜 이게 안 돼 이씨 잘못 끌었잖아 너묘를 아 이거 누구 한 명이 낙이 피리 가져왔으면 그냥 성광 끌게요 성광 끌까요 지금 성광 끌게요 네 호요무효에 막 풍암무요 불었을텐데 누가 한 명이 낙이 피리였으면 이거 이것이 성광 탄이요 실패 이말정 성광 아니 성광 탄 우리 아까 뭐 어떻게 한다고 이번 조충곤은 방충 들고 와서 직속에서 조합했으면 아 그렇게 직속으로 조합했으면 아니 그냥 아뇨 쁬기 아 이메토리에서 조합한 거 적 수료할 수 있어요 아 조충곤도 피리야? 아뇨 아니 그냥 이메토리에서 조합하는 거 있잖아요 아아 아니 왜 말 그대로 못하라고 그러나 으아 아 나 그냥 예를 쓰려주네 나 피 좀 채울게요 으아 딜러가 없어 네 다시 갑니다 바로 앞에 있네 갔어요 아 왜 나야 아 딜러가 쓰지마요 아직 안가져 아 딘진이한테 또 맞았어 영광인지 아시죠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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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잔다 아직 안 잔다 아직 안 잔다 아직 안 자요 아 대형나무 포탄 있네 여긴 얘 집 안인데 여기 근처가 얘 집이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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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만들 수 있는거지? 중강사 총 13개 정도 줄 수 있어 꼬리 터렛 오호 이제 그냥 어떻게 타면 되겠네 방어력 업 이번엔 공격력 업이다 좋아 이제 바람만 불면 돼 꼬리야 딱 통황 걸렸다 야 여기봐 통황 걸리게 터렛 와 솔직히 나 필이 장인인데 드디어 내 손에 맞는 무기를 젖었다 총강 걸었는데 왜 아무도 안 때리는 거야 아 거꾸로 가네 어 꼬리 꼬리가 일무리 아 나 꼬리 두 달인공강 페주 가려는데 죽었어 크리샬 크리샬의 꼬리 이거 저기 말고 저쪽 갔어요 근데 어쩔 때 자는지를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해골일 때 자는건지 아니면 해골 직전에 자는건지 그냥 쟤네들 마음임 저 성강탄 한개밖에 없어요 아직 안잔다 성강탄 두개 있어요 아직 안잔다 아아 지금은 풍암무요를 걸어야 돼 풍암무요가 풀렸어 저 아직 걸려있는데요 이를템은 나한테 다시 바로 리필 받았잖아 근데 풍암무요는 내 고양이도 아 바람때문에 바람때문에 뭐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깐 이것때문에 자는건지 아닌가요 야 눈뻐 자 도기나 걸려라 아이야 그냥 하이루한테 도풍기 뒷부도 교수 될 으아아아 아하 불러어욹 구주님 궁금한 게 동목이 외로로왔어요 얘 독 잘 터진다 그런데 그것도 아이템으로도 걸려서 아니 갑자기 이게 나한테 꺾여서 온다고 근데 그거 아이템 오잖아 아이가 뭐 써도 되는데? 저것이 바로 변속부인가? 나 길래 걸렸어 나한테 어그로 오면 안 돼 왕! 왕자 조형과 시비 다 했습니다 근데... 빈진님 그냥 저때 왕자 조형이랑 뛰어가지고 왕자 조형이랑 한 대만 쳐줬었는데 나 멀리 있었잖아 이미 더 가까웠어 근데 제꺼를 때리기 어렵다고요 빈진! 죽지만 않으면 돼요 다들 네 근데 빈진 빈진 아니 근데 지금 풍쿠렁 뭐 잡고 있어요? 강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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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룡은 레이게나고 아 근데 이거 바람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? 품만부 이거 풀렸어? 아직 안 풀렸는데? 아 저거 펜 저거구나 용풍은 내가 어떻게 해주고 있지 용풍은 내가 어떻게 해주고 잘 게다가 방제조언님 2개 다 Q3 틀었어 에너지 엘에이게 에너지 왜 이래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? 아 음 우연히, 성장! 아, 살려줘~! 아, 마지막 성남탈이... 아! 잠깐, 아이템 박스에 있는 것도 끝이에요? 네, 그것도 끝이에요 왜 이렇게 아이템 양성어? 방어력 펌프를 안 걸어 드리겠습니다 아, 아종? 그거 잡는다고 뭐지? 20개인가 3개 모아놨던 거 다 썼어 인메토리에 통황산 80개인 남아있는데? 그건 님이거! 여기 약간 있으면서 느낀건데 너무 분질림 많이 까는 것 같아 맞아 그것도 개소리를 하면서 까고 있으니까 못 비쥬 개 쌓일만 해요, 근데 유비가 송황산 부족할 수도 있지 그것도 안 쓴다는 게 근데 저도 유비에요, 아직 엔진도 묻고 개소리하고 잠깐 엔딩 바로 보기 전 고인물이 결과를 하네 아직 둥만 묻어보는가 우선인가 아, 근데... 아닌데? 고령, 고령은 적 찾을테면 이제 다운, 거의... 다운은요? 응, 다운은요? 고령은 적 찾... 고령 때려 잡으면 다음 엔진도 아니면... 고령은 적 다음 엔진도 고령은 적 다음 엔진도입니다 그럼... 지금이 저한테 할 만큼은 없어요 아니야, 나 안전이 앞서 잡을 때도 고령은 적naj에 가겠습니다 고령은 적중 고령은 적중 고령은 적중 어른나, 모령이 상당히 1대 때리기 아 고만듣고 돌아다녀 이래서 성황산이 돌아다녀 아 방암 때문에 앞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복수당한다고 말했잖아요 이건 내 자가복구 아무도 안 받아 용토악 길막 진짜 아 회오리 저리가 용토악 길막 이거 크샬이 제일 잘하는게 길막이야 인정 크샬 요 놈 아직도 안자 아직도 안자 아 진짜 나이 들면 잠이 없다던데 잠 겁나 오네 역시 고령 다 승합길래 희절 걸렸어 바로 어떻게 죽는거야 아 그리고 저도 성황탄 없어요 승합무효 풀렸어 된장 으아 승합무효 대장님 덕분에 시인 희절 질 밀됨 멀렁탐 그거 있기 때문에 용복ache 쓰긴거에요 아니 저거 용봉력 있어요 아 있어요? 피스틸도 몰랐네 얘 날개는 파괴돼요? 날개는 파괴되면 조금 트림이 씌워질 것 같은데 날개가 많이 들어가는데 날개씩 안 들어가요 아 잠시 이거 바람 겁나쁘네 아니 날개가 파괴는 돼요 근데 그 파괴가 이미 생각하는 그 파괴가 아니에요 그냥 보상이 추가되는 거야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난 죽더라도 피리를 한번 더 불겠다 죽기 전에 사과나무를 죽겠다랑 뭐가 달라 아 왜죠 피리 부는 거다 피리 부는 건 애들 낙지하기까지 오마나 빛바람을 불어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닌데 너무 멋있어 부파되면 그냥 고상만 좋아집니다 부파가 뭐지? 아 부임파게? 부임파게 형 꼬리 자르는 거 아닌 이상 나 리오레이야 꼬리 자르는 거 아닌 아우 이러면 시간 좀 줘라 아 나 이씨 아 진짜 유도를 보니 그 노래가 떠오른다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마침 바람쌓이 이렇게 쓰는 운동까지 하니 에어맨이 떠오른다 에어맨이 계속 쳐때리니까 아 나 진짜 에어맨 맞네 이거 아니 에어맨까지 하니 에어맨이 계속 쳐때리니까 에어맨이 계속 쳐때리니까 에어맨 맞네 이거 아 볼만한게 아 쓰링만떼 에어맨이 그나마 지금 풍암무효가 걸려져 있어서 그래서 연속 바람에도 데미지 적긴거지 위에 올리지 보자 으어맨 루어람 풍암무효조차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이었어 에어맨이 비지류에 잡혀있죠 아 네 중요하니 양쪽쪽으로 비지류처럼 퐁은 밖이라고 머리를 한쪽에 이 소속 때리면 아 나 길을 걸렸어 도우면은 조금 더 대연하기가 쓰지 나 큰일난다 나 큰일난다 안 큰일났네 세리오가 안 돼 어디서 여기 위에 있나? 그러네 맞아 간다 이 새끼야 잠깐만요 풍암무용 한번만 더 걸자 저기 미련님 이거 버프 좀 받고 가자 포링파는 그냥 자기집 같다 자기집 자기집 같다 자기집 아 이 판 끝나고 진짜 이거 픽실러 좀 설정해놔야겠다 탭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마우스 휠을 몇번을 돌려야하냐 대척거 그냥 뒀었을거에요 네? 그냥 휠 돌리는게 저는 그냥 그거 쓰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템이 너무 많아 많으면 그냥 빠르게 누르는거죠 지나가잖아 그러다가 원하는걸 바로바로 재깍재깍 찾고싶다고 난 천이 하고있어요 천천히 할께요 천천히야 나도 포탄있어 여기 기업이야 천천히 할께요 근데 고령은 포획 안된다 했지 아 잘못 설치했다 잠만다 폭탄있어 폭탄있어 나 실수로 주지말고 1번 설치했어 여긴 꼬리고 기다리기달 기다리기달 내가 친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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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오케이 왜이렇게 다른 포탄있지 까네 튼거 다썼어 여기가 왜 트위글래 끝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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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왁크 같았어 아니요 제가 한개 추가로 설치한거 아 잠시야 이거 바람에 밀려 저기요 바람 용풍하면 저거 못 봤어요 아 그냥 작은 바람에도 아닌데? 딘젤님 지금 풍암무요 걸려있어요 아 잠시야 이거 주변에 있는거 다 페오리야 설마? 네 어휴 수 페오리 두개 세개 사이에 껴있었던데 아 이거 진짜 쫄겄다 쫄겄는데 왜 아무도 안 데려 멀리 있었어 지금 확장하고 여긴 태어 아이야 아 응급약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 날개봉팡아 날개봉팡아 날개가 탑승능해서 주일아주씨 그냥 귀환옥 쏴서 귀환타고 수면중개와요 어차피 그거 들고오는동안에 못잡아요 들고오는동안 못잡아 아? 추측 넘게 짓여가지고 밖에 없어 올라카기 선곡동 흥뚝이 서지 혜미노 중자는 광황이야 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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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원한거야? 빨리 연속도기 좀 떠라 좀 내려와! 내려와 자식아 연속도기 떴다 연속도기 떴는데 연속도기 떴는데 연속도기 떴는데 연속도기 떴다 연속도기 떴다 연속도기 떴다 연속도기 떴는데 연속도기 떴다 와 연속도기 떴다 야! 피리하는 무슨 행정인데? 피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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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이! 저가요! 긍정무기관으로 깰 수 있다니까 저 땅에 슬리워워 저 점화탄이 끼 죽었다면 피 다는거 사라지 네? 아 친구 지금 독립 돌고 있어서 독기 골짜기 저 보면은 맵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주와 주실까봐요 빨간색 돌멩이라도 저거 되어있는 데가 있어 칠 수 있다고 말했잖아 이게 덤브드 피리 덕분임 인정합니다 피리만세 덕분에 올라타기를 성공했어 으아악 힘들다 모두들 갓 피리를 외쳐라 갓 피리! 근데 딜러가 누군지 나랑 딜러는 딜러는 뭐하는거지? 저요? 아이돈데요? 독있는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방망간? 하아... 내가 막 타셨네? 좋아 좋아 밑에 발자국 호본조 와이씨 근데 얘껄로는 뭐가 좋나 방어부가 좋아요? 아니면은 무기가 좋아요 얘는? 어? 아이템사랑 어떤거요? 얘는 무기가 좋아요 아니면 그 방어부가 좋아요 방어부를 만들면은 풍암무요를 띄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피샬 무기 보여드릴게요 만들려고 했거든 피샬 무기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거를 한다고 풍암무요가 완전히 뜨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 피샬 잡을때만 좀 그냥 피리 한명 더 데려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차라리 그럴거면? 아니에요 피리가 한명만 데려가는거에요 네 풍암무요 피리한명만 데리고 가면 돼 응 피리가 바로 저요 ㅋㅋㅋㅋ 아 근데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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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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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린다. 뭐지? 응 그거요? 접수원 목소리요. 근데 나는 화염내성같은 필이는 없는데. 어떡하지? 힐 필이나 들고 갈까 그럼? 우르스 다고라. 다고라. 진짜 오지. 이들아저씨 무기 보여드림. 크리샬의 무기. 이 하루가 더 많은 앰보니. 다사크 조사이지마쇼. 이것이 크리샬의 무기입니다. 사장님. 응? 태호 잡을 때는 피리를 어떤 걸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? 그거...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가지. 풍암무요는 쓸데가 없고. 힐 필이? 귀마개. 아 귀마개! 고로 넬기 필이다. 솔직히 이거 귀마개 가만 있으면 프리딜이니까. 고로 넬기 필이. 2번 징징. 내가... 얘 패턴은... 얘 패턴은 다 아니까. 내가 딜 존나 넣을게. 하이? 빈질님 무기 본 소감은 어때요? 무슨 무기요? 제가 보낸 거요. 어디? 내가 아주 세게 박았다. 뭐야? 이게? 빈질님 빨리 참가하세요. 잠시만요. 나 선광탄 좀 더 만들고 이거. 어디에 와요. 첫날도 있음. 태호 버스 출발합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어디보자. 아 근데... 님들 저거 뭐지? 선광탄 같은 거 충분해요? 여긴 선광탄은 거 아니에요. 태호는... 일단 선광탄은 안 되는 고령들이 뭐냐면은 태호. 태호. 내기. 그리고 또 뭐 있냐? 태호. 내기. 얘네들은 선광 맞으면은 지잘 떨어가지고. 맞아요. 태호는 분노가 안 풀리고 멜기는 분노가 아이... 흑불이 안 풀려요. 아 그럼 그냥 가야겠다. 태호는 딱 집으로 갈 때 그때 한번만 선광탄 잘 쏠면 돼. 그럼 우리 지금 잡으러 가는 게 멜기? 태호? 태호. 태호 잘 지워왔냐? 그럼 나도... 태호 가. 저는 그럼 세이브 파일을 복사해 놓고 최종보스 잡으러 갈게요. 아 맞다. 세이브 파일 이거 강간이 계속 복사해... 아버지? 저장해놔야 안 돼? 최종보스를 잡으러 간다고요? 이것 좀 같이 먹는 거 같죠? 스팀 맨을 볼 거야. 지금... 그린맨에서 모넌 57,922원을 할인하고 있네. 네? 다이렉트게임즈에서 49,980원이요. 다이렉트게임즈에서 지금 19,21% 할인하고 있어요 아직도. 근데 이거 언제 들어가요? 저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. 그니까 미르... 아이... 빈제일 좀 빨리빨리 좀 와요. 딴 거 하지 마요. 아니 무기를 지금... 아니 필요가 없어요! 왜? 어차피 딜을 잘 못 넣잖아요. 그리고 지금 흔적무합으로 가는 거예요. 예초에. 근데 그냥 이거... 솔직히 말해서 딜러는 저 혼자 있어도 돼요. 아 그래요? 아니 어차피... 빈제일 장비를 맞춘다고 해서 딜이 나오니까... 아 맞다. 망자님 내가 재밌는 거 말해줄까?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해요. 내가 방금 빈질님이랑... 둘이서... 네르기한테 잡았잖아. 응. 네르기한테 잡는데... 아니 무슨... 딜량이... 나 혼자... 만육백오십 넣었어. 나 태도 처음 들은 거였거든? 가봐요 빈질님. 딜이 안 딜이 안 딜이 안 딜이 안 딜이 안 딜. 아 그거 참... 그럴 수도 있지가 너무 심하네. 에? 은 powin- 이 뉴비라고 오냥오냥 해줬더니... 왜 근데요? 손님 혼자 놔 고있는데? 아직팬드론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웃겹연예le욤진 우리는 팬ASTessa위드론이 익숙하진 상태로 다 잡았나? 아 우리가... 큰ег ah petites 상위를 혼자 놔 고 있는데 지금 이 수리 하더라? 나때는 말이여? 도 쓰자그로스 됐던거 몰랐어. rent sia와 묵소원usan 그래도 이건 많아지죠. 뉴비는 강하게 키워야 해요. 으- 나는 아직도 도드 자그라스 패턴을 몰라 어? 왜?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익힐 생각을 안했거든 맞건 인정 아 빨리 준비나 해요 누구 더 안와요? 하믹하셔 안와요 미르님은 최종 보스 잡으러 가셨어 암튼간은 미르님 저거 새샷 보내준 거 저게 무슨 무기라고? 죽은건요 아이고 그 뭐지 무슨 고생 후크샷 후크샷 아까 잡은 그 돈 있잖아요 배송 오류라니 끔찍 아 근데 상위하면 상위라서 그런거야 아니면 아 맞다 근데 빈질님 이거 풀 드링크 챙겨왔죠 어떤거요? 풀 드링크 풀 드링크요? 잠시만 지금 중에서 챙기면 풀 드링크 없으면 여기서는 뭐 못함 결말에 했다 오우 절대 못해요 나 포션 안 챙겨가지고 망할 뻔 뭐지? 어디로 가야돼? 공항 캠프 티켓 사용할까요? 아 북스워프니까 티켓? 뭔 듯 드리고 있어 아 피리인데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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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고인물 진짜 아 아 컨트롤 안 해야지 아 푸키크키구나 아이쿠 왜 도착을 했을지 아까 어라? 왜요? 아 꼬리치기 어 와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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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리의 단점 퀼피기가 힘들다 아이쿠 자 그러면 청각보호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왜 얘 뭐 소리질러? 아니 무슨 몬스터들은 다 소리지르는데 아니 아니 이거 아까는 안 썼는데 이번엔 청각보호라는 거 아 모르겠 아까 전에는 청각보호라는 법도 없었으니까 아이쿠 와 저거 지르고 지르고 걸리는 거 봐 이거 오토자그라스도 털 지르지 않아? 아아 얘 패턴도 볼 때까지 쭉 조금만 있어야 겠다 대기 창받지 말고 대기 창받지 말고 대기 창받지 말고 뭐야? 퀼절 걸렸는데 맞음 뭐야 이거 기쁜거 이거는 무엇이냐 은진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사실 뭐라구요? 금보다 내가 더 예상한데요? 바퀴 파체업 아니요 채종 부트 도망 안 챌 아 채종 부트 도망 또 안 쳐? 네 그건 어떤 행위야? 걔도 고령이야? 고령종 이긴 하죠 일단은 고령 curso, COLDRINK은 COLDRINK부터 빨아요 아니요 COLDRINK는 한 번만 빨면 돼요 일단은 고령 아무윸 어유 못 해서 때리는데 피털이 벌써 저거 어디갔어? 뭐야? 형 어디갔어? 1명 울면받아네 잡아 이게 용인적 판단 계속 용인적 판단 계속 만들고 슈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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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어어 웃기했다 나는 사거리 밖에서 살았다 야 얘도 죽은건데 아 참 이거 아까 뭐 장리만 쓸거면 뭐 그린 어쩌고 하라 하지 않았잖아 여보세요? 왜요? 아까 뭐 캣투빙에서 뭐 그린 어쩌고 하라 하지 않았어요? 몰라요 어 뭐야? 슬링 뭐게요 이게? 아까 뭐 슬링하면 안되다 하지 않았어? 이건 성공 성공 글쎄 리트로브 서비이 컷 바쁜 리트로브 워 아우 그리스 갑자기 궁극기 아 진짜 근데 드러비는 어떻게 저렇게 있는거에요? 그니까 슬링은 드러비가 탕하 고령도 걸리는 두꺼기인데 고령도 걸리는 갓디 두꺼기 진짜로? 어 트스 흔적이네 이쪽 그래본 맛이 생겼네 이럴거면 그냥 갓디 두꺼기만 양식해가지고 어? 고령한테 집어넣으면 되는거 아니야? 갓디 두꺼기 근데 장신용인 잖아요 아니 거기서 하지말고 고령같이 인식 애군 억 예보레 막 절girl 절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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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 같기도 하고 쒸 힐힐힐힐힐힐 아이고 화자님 죽였다 아니 안지고 어 아까 얘 뭐 상관하면 뭐 계속 환인나 하지 않았던데? Q.모드가 풀렸습니다. 타이밍 이거 올라와 빠진다 이거 계속 써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멀쩍어 멜쩍이네 그리고 피했어 이거 근데 쿨드링크 술에 타기 전까진 계속 발동돼요? 아니요 술에 타면 없어지고 잠깐 저 때 송각을 써야돼 아우 아파다 아 근거리부인지는 무엇 그냥 시작하자면 낙스 걸고 진짜 4개 걸 수 있어요 나한테 어그로 없이 해요 빨리 안 돼 괜찮아 맞아 맞아 아 자유캐라 죽어도 아 자유캐는 죽어도 죽어 없어요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아이온는거요? 아니 아이온 쓸 수 있는데 네 아이온는 없습니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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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뜨거워 아이온 치유한통 아이온 아이온 나 무슨 개댐프도 에라 드래곤도 아니고 이 씨 잠깐 이거 저기 거기 아닌가 칼눈 갈아야겠다 아 아니구나 난 낙석지역인줄 아네 아 실패했어 아 실패했어 아 몸이 다시 불이 식었다 아 치세히 죽었다 아이씨 으아아아 아 아 뜨거워 그래서 노잼지방인거에요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뭐야 아 저격본진 뭣 개웃기네 아 개깜 놀랬네 이 씨 이 분 그냥 뱀 밑으로 들어가면 안 맞는데 다시 어딨냐 여기 왜 밥을 한 번 더 먹어야 하나 어 어 크샬 돌아 어 크샬 니가 여기서 왜 나와 어 오와 둘 다 맞았어 둘 다 데미지 먹었어 뭐야 난입했어요 둘이 싸우지 않나 크샬이 크샬이 둘이서 싸우지 않나 크샬이 와서 도와주고 봤어 크샬 사랑해 사랑해요 크샬 크샬형이 거기서 왜 나와 크샬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야 근데 얘 왜 이렇게 딜이 약해요 아니 아 나 기절이네 이게 왜 이렇게 야프 반대미서 다 못하지 말아 두고 아휴 에이 크샬이 게다가 유실물까지 죽고 갔어 에이스트가 안빨리겠는데 에이스트는 안 돼니까 저거 폭발하는 거 겁사 죽겠네 저러다가 미르님 막 레이저 맞으면 개쁠 재미있어 아 저 미르 레이저 어? 마이루 마비 걸어졌다 얘 안맞아? 근데 얘랑 붙어있으면 레이저 안맞지 않아요? 아 지 비 빈질님 방금 무엇? 나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그냥 뭐 사지도 않고 머리에 다 써버리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지금 빈질님도 정신없어요 레이저 근데 옆으로 달리니까 안맞은데요? 레이저 죽어봤는데 자는거 같은데 미딜이요? 미드로가 헐 좋은 나 레이저 쏜다 하고 쏘는데요 이놈? 레이저를 나 레이저 쏜다 아 근데 용암지대에 폭탄을 설치해도 안 터져요? 몰라요 해본적이 없네 네 레이저 쏜는데 그냥 뿌리고 달려가던 꼬리 치면 되는데요 그냥 그냥 걸어가서 때리면 돼요 내 꼬리 그냥 걸어가서 때리면 돼요 내 꼬리 그냥 걸어가서 때리면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나마 아 쿨도 떨어졌다 아 진짜네 내가 보기에는 그나마 지금 데미지 뜨는게 힘이거든요 한 방 대실생에 망장님 혹시 피디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 수면폭이나 하시죠 수면폭 수면폭 빈질님 수면폭 할 줄 아시죠? 기다려 기다려 대응나무 조탄 아직 설치해.. 아 잠시만 각도 좀 아 그냥 머리에다 다 가봐요 거리해방을 딱 예 예 그 폭팔만 맞게 해주세요 거리해방을 저것만 맞게 해주세요 폭팔만 딱 제한테 맞게 해주세요 아 몰라 내가 할게 사전팀이 하는게 나을거 같애 괜히 하다가 터질거 같애가지고 예 8학기 빛나는 부분이 캐멜되죠 예 8학기 빛나는 부위캠이면 되죠 예 예 맞음이 6개 찍고 있다 아오 불핀인거 같은데 아닌가? 올라타는거잖아? 안 돼요 쟤노지만 올라타기가 안되지 않나요? 쟤노지만 올라타기가 안되지 않나요? 일단 이제 꼬리 자른 다음에 쟤 죽은건가요 백간 나 저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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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오! 죽어버렸네 사장님이 회복할때까지 우리가 어그로를 끌어요 솔직히 애보다 크전이 더 어려워 저거 용원 탑줄 때마다 겁나 죽었네 에이씨 어? 막타 부어 어 힘들었다 아 힘들다 아 힘들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호가 안주나?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원하는게 없다 하! 갈기! 나 갈기 두개 떠가지고 잘못 들었네 왠지 아파 왜 갈기 좋은거야? 저는 갈기가 필요해요 처음에 발톱이랑 처음에 발톱이랑 비닐마트 타 나왔다 망자님 나 오 이거 뭐야 혼자 잡아봤는데 특별히 13부컷이 나오긴 나오겄다 이제 갑자기 무슨에 깃털같은거 돋아는데요 이거 뭐에요? 깃털이 돋아요? 네 뭐 이상한거 돋았는데 제노제와 그런 패턴 있어? 깃털 같으면 안좋아 아 아 아 아 빨간색이 된거라면 이해를 하겠네 뭐 빨간색이 됐어요 아 꼬리라던가 이런데 그러면 모든 부위가 약점이 돼요 약점이 돼요 약점이 진짜 노젠주 아 근데 고령의 피는 어디다 쓰는거에요? 나중에 장비 무격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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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격주는 좀 안된다고 잠깐 무격주가 움찔 감소 아닌가? 아니 그 무섭성 공격 강화 아 아 개오지네 아 아 바라자크 생각해볼까 이거 다음에 그거 아니야? 바라자크? 아 바라자크 바라자크 아 바라자크는 또 뭐 어떤데 바라자크요 도끼 걸어요 도끼 걸어서 피 절벽 만들고 원콤 내버린 아 잠시만 독을 건다고? 도끼 도끼요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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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장주 두개 바꿔 가야겠다 난 내장주 한개 없다고 아이고 금발해 흐흫